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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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저희 개인 컷 중에서 저랑 지수 언니가 와이어트 하는 분이 있는데 떨려 너무 재밌어 하나 천천히 저 지금 진짜 정말 행복해요 됐어요 무서움과 불편함이 합쳐져서 막 저는 다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겁땡이가 아니라 최양이가 용감이입니다 저희끼리 있을 때 되게 신나게 잘 노는 편인데 되게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혼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열심히 찍었으니까 꼭 예쁘게 가지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람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이 참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